북한군이 이틀 연속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후 4시경부터 5시경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9시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곳 일대에서 해안포를 동원해 약 200여발의 해상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 사격은 한반도 평호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